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short가 붙긴 메일반인데 shrift가 되는거고 요거는 shift에요. 이거는 이제 shift나 shift나 다 게르마닉 어원으로서 오리지널 영어예요. 그래서 별로 어원이 도움이 안되요. 아무튼 short, shrift는 빠른 변속인거죠. 빠르게 짧게 하는거니까. 자동차에서 shift가 변속인거죠. 아무튼 오토넥이냐, shift를 쓰느냐 이런거죠. short, shift. shrift는 고해성사를 하는건데 우리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1분 만에 끝내요. 그러면 soul이 되는거죠. 발음도 비슷하죠. short, soul. 뭐 이렇게. soul. 이렇게 비슷하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short, shrift 라고 해요. 자 밑에 내려가서 더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죠. islam is, islam은 물론 different from communism, 공산주의와 다르다. 왜냐하면 islam is a superhuman order. 초인간적인 사람의 질서인거죠. 그러한 명령이, 명령이라고 봐도 되고요. sees, 본다. governing the world as the effect, elite, dictionary죠. 칭령같은거, 명령, 바깥으로 diction 말하는거니까. omnipotent, 전지전능한 창조자 신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본다. 이런거죠. 반면에 soviet communism, 소련의 공산주의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but buddhism to give short, shrift. 소홀히 한다. 예, 신부님이 1분 밖에, 고해성사를 1분 밖에 안 받은거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디즘이죠. 불교를 종교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뭐 그런거구요. 안보이니까 내려가죠. 문제가 뭐라고 돼있나요? 빈칸 A에 적합한 것은, shift는 아까도 얘기한 변속이구요. 바꾸는거. 자판기도 뭐 이렇게 shift를 탁싸면, 이게 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더 뭐 글자가 바뀌잖아요. 종류가 샥, 뭐 이렇게 뭐 글자가 바뀌든 시스템이 바뀌는거죠. lift는 찢어진거에요. 틈새 같은거. drift는 이게 표류하는거에요. drift, 떠다니는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 내가 너한테 던진거 아니야? 너에게 던져간거 아니야? 내 뜻 아냐? 그런 뜻도 되구요. craft는 우리가 이제 craft sentence, 강조구문이라고 그러죠. 불리구문, 불리. 하나의 문장을 두개로 찢어놓는거죠. 원형은 cleave에요. C-L-E-A-V죠. 그게 이제 과거 분사가 되는거니까 찢겨진, 불리강조구문이라고 하죠. craft sentence, 불리문이라고도 얘기해요. 전혀 여기가 무관한거고, B번이 답이죠. 예, 소홀이 되었다 이 뜻이니까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조금 어렵죠. 슈립트. 동사는 이제 슈라이브에요. 슈라이브. 조금 어렵죠. 자, 내려가죠. 자, 우선 E-Dict는 이게 칭령, 포고, 명령이 있는데 E는 Out의 뜻이구요. Dickel에는 말하다죠. Dictionary에서 나오는거죠. 같은쪽이죠. 드러나게 말한대서. 리프트는 찢어진, 찢다, 가르다 이런 뜻이구요. drift는 표류하는거, 떠다니는거. 그래서 의향, 취지의 뜻도 되요. Do you get my drift? 내가 이렇게 던진거 알아? 내 말 알겠니? 이런 뜻도 되는거죠. 클래프트는 찢어진 틈인데, 이 리프트하고는 좀 달라요. 쫙, 가늘게 찢은게 클래프트에요. Shift는 우리가 변화, 이동, 전환 뭐 이런거죠. 교대를 Shift라고 얘기하죠. Morning Shift, 아침 교대죠. 뭐 이런거죠. 변속장치, 기어를 넣어야 하는데, 고대영어. 고대영어니까 그냥 게르마닉이라고 통틀어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게 skip단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divide, 나눠서 배치하다 있듯이에요. Shift는 나눠서 배치하고 또 그걸 바꾸는거죠. shift는 빠른 변속이구요. shift, shift는 속죄, 고해받는거. 이것도 게르마닉어원이에요. 스크립판이, 슈라이브에 있듯이에요. 동사, 슈라이브라고, 사제가 고해자에게 보속하다. 죄를 사해주다. 고해하다. 그런거죠. 근데 shift는 고해나 속죄 시간을 짧게 주는거에요. 신부님이 1분밖에 안줬어요. 가차없이 다루는 것도 되요. give, give, show라는 소홀, 소홀, 소홀이 고해자 정사를 1분만 받았어. 1분만 줬어. 그러니까 소홀이 된거죠. short이 저는 소하고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소홀, 소홀, 소홀이죠. 소홀, 소홀, s-a-h-o-r-t, 소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홀, 신경쓰지 않는거에요. 자, get, short, shift는 소홀이 대접을 받는거죠. 소홀이 대하는거고 받는거. 뻔한거에요. if you get, 받던가, given. 송태도 받다죠. short, shift, 발사만, 눈과에 의해서 you are treated with sympathy, 동정심도 그리고 주의도 거의 받지 못한 채 대우를 당했다. 이런거죠. 사제도 바쁘겠죠. 신부님도. 고회시간을 짧게 해주면 고회당사자, 죽기 직전에 고회당사를 하는데 소홀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뭐 죽은게 아니라 하더라도 he will get short, shift from me. 나한테 그는 소홀이 대접 받을거야. he started complaining about money. 돈 자꾸 불만합니다. now that I know how much he earns. 아주 많이 받는다는거 아니까. The idea has been given short, shift from my philosopher. 그 아이디어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소홀이 대접 받았다. I will give them short, shift from me. 거의 무시했다. 소홀이 됐다. 그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despite urgency.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장가들은 give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short, shift, issue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구요. short, shift from the partner. 의회에서 소홀이 됐다. 이런거죠. As a middle child. 중간치. 골침하는 형. And needy. 요 필요한게 많은 어린 여동생. I feel like I was given short, shift. 성장하면서 소홀이 취급당한 느낌이었다. 그러죠. When I complained about toilet. 화장실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she got very short, shift. 무시당했다. 소홀이. 이럴때는 소홀보다는 무시당했다가 좋겠죠. Make a short, shift는 짧은 shift를 만들었다는거죠. 아우. 1분짜리 고해사만 받았다. 간단하게 해치웠다. 이런거죠. 간단하게. 어. 1분 고해성사받았던 만들었다는거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리하든지 해치우는거죠. 빠르게. Williams made short shift over her. 상대를 간단 고해사로 만들어버렸어. Let her win only two games to match. 6대 1으로 이긴거죠. 6게임 이겨야 되잖아요. 6대 1으로 이겨버렸다.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겨우 두게임만 이기고 시합은 진거죠. 매치는 진거에요. 게임은 두게임을 이겼지만. 음. 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거 운동게임이. 잘 안해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지만. 슈리프트란 뜻 잘 이해되시겠죠. 자.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셧 슈리프트가 있고. 셧 슈리프트가 있다는거죠. 둘다. 게르마닉 어니에서 어니 도움은 안되고. 오죽하면 제가 소홀. 소홀. 슈리프트. 셧 슈리프트. 소홀. 이렇게. 기억을 해뒀을까요. 암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